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! 토깽아! 이거 우리 아빠가 새로 사준 기타인데 내가 기타 연주해줄게! 고마워! 고마워! 기타 연주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! 어 미끌! 어! 웃겨! 내가 그만 보여줄게! 아! 나 수영 못하였다! 나는 수영의 천재 진흙대님이다 한국에서 중국까지 수영으로만도 갈 수 있지 오늘 어린이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지 너 뿌듯하구만 어? 뭐야? 여기 연못이 있잖아? 음 그렇다면 내 멋진 수영실력을 한 번 뽐내보실까? 살려주세요! 어? 뭐야? 저기 애가 빠졌잖아! 내가 구해줘야겠다! 야 이거 받아! 야 이거 잡아! 이거 잡아! 어? 나와 나와! 나와! 응! 아! 미용할 뻔했다! 꼬맹이! 너도 이참에 한 번 수영을 배우는 게 어때? 네? 수영은 아주 멋진 운동이야! 한국에서 중국까지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다고! 어? 정말 멋있는 운동이야!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몸조심 잘하고! 빠빠 아 저기 가세요 우와 나도 차면 수영이다 저거가 심심하구만 오늘은 쉬는 날인데 재밌는 일 없을까 아유 아유 요리야 아유 옷이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아 나 저기서 기타 가지고 놀다가 토끼니까 막 연못에 빠져서 같이 나도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막 수영에서 호덕거리고 있었는데 어어 연못에 빠졌구나 아유 다친 데 없구 아유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구해졌어 아유 그래 요리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구나 나 그래서 수영 배울래 수영 배울려고 아유 안되겠네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어린이 어 그 어린이 수영단 어 그 단장이었어요 아빠아빠 어 아빠는 매번 난 어렸을 때 이걸 잘했어 이걸 잘했어 해놓고 한번도 잘한 적이 없잖아 아냐아냐아냐 아빠는 진짜 수영 잘해 내가 어렸을 때 어 엄마 수영복이 있을거야 그거랑 일로 올라와봐 올라와봐 수영복이 있을텐데 그래그래그래 여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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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판이랑 물안경이랑 수영복이네 우와 자 이거 물안경 껴봐 한번 응 응 응 어 어울리는구만 어우 좋았어 야 도움판 들고 아빠 따라와 아빠가 오늘 수영장 가가지고 어 수영을 알려줘야겠어 우와 우와 아빠랑 수영장 가자 나중에 또 물에 빠지면은 어 위험하지 않게끔 내가 수영 알려줄게 알았어 알았지 요로로 이제 가자 이제 이제 물 물 좋아하게 해줄게 아빠가 아 그런데 있잖아 요로야 수영장엔 말이야 물귀신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냉탕에 상어가 있어 어 웃기지마 오빠가 너 나 고고싱하고 얘기해줬거든 아 아 이제 가자 고고싱 수영장으로 고고싱 아유 수영장에 도착을 했구만 아유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요로가 수영복 갈아입으러 갔는데 왜케 안나와 요로야 빨리 나와 잠깐만 아이 진짜 어린애든 성인이든 아주 그냥 늦어요 늦어 짠 아유 요로 수영복 입었네 어때 어때 아유 아주 그 병아리 수영복 인가봐 응 아유 어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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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야 일단은 이 물안경을 껴야되요 물안경 아유 어울린다 어울려 호우 아 맞다 그리고 요로는 어 도움판을 써야돼 왜 아 수영 못하잖아 오늘 처음하는데 어떻게 어 그 수영 배우려고 그래 도움파들어 아빠가 알려줄게 도움파들어 응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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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넷 다섯 여섯 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휴 준비운동 하시나봐요 아휴 꼬마야 아휴 내 준비운동중인데 누구세요 아저씨 아휴 나 오늘 딸아이랑 수영 배우러 왔죠 어 딸 어 어 내가 어 내가 아침에 구해준 애잖아 아 둘이 아는 사이야 아빠 얘가 나 구해줬었어 아이 그래 어휴 수영 엄청 잘한다는 그 그친구인가 아 네 뭐 한국에서 중국까지는 배영으로도 갈 수 있죠 한국에서 중국까지 배영으로 간다고 어 네 간단하세요 그 정도야 뭐 대단하다 어쨌든 어 요루가 오늘 그 물에 빠질 뻔해가지고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아 맨입으로요 아 어쨌든 이참에 저희 딸아이 어 수영 알려줄거에요 요루야 아 그래요 어 봐봐 여기 앞에 봐봐 여기 바로 수영장이란거야 보여 우와 짱 넓어 어 봐봐 수영장은 수영은 어떻게 하는거냐면 저쪽 끝에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거야 왜 응 그래야 수영실이게 될지 응 요루루루루 아주 그냥 수영을 아주 그냥 잘 가르쳐가지고 수영선으로 키워야겠어 응응 응 요루야 따라와 응 요루야 일단은 기본 자세부터 알려줄게 아빠가 자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보렴 오케이 봐봐 어디 어디 손을 뻗어봐 isso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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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을 이렇게 허구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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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발도 움직이는거야 좋아.. 좋아 좋아.. 준비 운동하고 일단은 물이 좀 차가우니깐 어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이제 한번 물속에 들어가보자 요리야 내가 아빠가 이제 수영 가르쳐줄게 알았어 따라와 따라와 자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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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루와봐 자 여기가 바로 다이빙데이라는거에요 보여 너무 높지 자 하지만 물속은 안아파 걱정하지마 자아 아빠처럼 이렇게 점프를 한번 해봐 안아프니까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일루와 일루와 어? 나 무서운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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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봐 자 아빠 하나가면 잘봐요 자 아저씨 엄청잘하네 수영 오오오오 아저씨 물안차가워요 오우오오라 머리가 무거워요 자아 아빠다이빙안다가 자이렇게 어어 자 이로다 한번 와봐 이렇게 어떻게 해? 아 요로야 헤엄을 쳐야지 헤엄을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봐 요로야 이렇게 아빠처럼 헤엄을 해야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 요로야 발을 좀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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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바보야 잘하네 그래도 요로야 뒤에 상어 있다 상어 요로야 떨어지면 안돼 물속에 떨어지면 안돼 올라가야돼 숨막혀 숨막혀 올라가올라가 요로야 이제 속도를 내는 법을 알려줄게 잘 봐 자 이제 화살표있지? 오른쪽 클릭해 자 이렇게 잘하네 자 이제 아빠랑 얘기하는거다 알았으니까 요로야 요로야 청취도 굉장히 잘하는걸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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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사하게 앞에서 오시는게 어디있어요 요로야 요로야 아빠가 따라간다 요로야 아빠가 무서운 속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요로야 다 따라잡았다 요로야 아빠가 요로야 같이 가줄게 요로야 아빠가 요로야 아빠가 요로야 느리네 아빠가 먼저 가야겠네 요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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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이제 요로랑 저 아저씨랑 한번 누가 먼저 제일 빨리 들어오는지 내기하자 꼴등은 딱밥맞기 딱밥맞기다 아저씨도 할거죠 파랗는 아저씨 음 한번 해보자 진짜 이번엔 야비하게 하지 않기 가운데로 와라 야비하게 하는게 없다 요로야 일로와 아니 지사하게 먼저 출발하는게 어디있어 같이 가 같이 가려 야야야 꼴등하는 사람 딱밥맞기다 막기싫어 아프단말이야 야 저렇게 뛰어가면 더 빠르다고 아니 나 일부러 실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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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로를 왜이렇게 빨라 요로를 왜이렇게 잘해 수영 오늘 처음이라메 기분탓이야 오늘 처음 아니지 너 나 엄마 뱃속 있을때 수영했어 아니 처음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빠 속인거 같은데 왜이렇게 잘하지 수영을 야 1등은 누가 누구일진 모르겠지만 아주 꼴등은 세게 때려주겠어 아무나 저 아저씨가 꼴등인거 같은데 뭔소리야 당신이 꼴등일걸 어 잠시 힘든데 아 잠깐만 아 비켜요 비켜요 아저씨 비키세요 저 먼저 갑니다 안 돼 요로는 저기 멀리있잖아 엄청 잘하잖아 멀리야 멀리야 너무 커 아 실수하면 안되는데 이거 아 아 안 돼 실수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내가 따라잡아주겠어 속도가 안 붙어 아 실수했어 아 이제 한바퀴 가면 돼 가면 돼 요로가 1등이다 요로가 1등이야 말도 안돼 하 나 따라잡았어 하 하 아 2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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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어 어 아동폭육 이만 때려 빨리 아저씨 아동폭력 먼저 때려 난 이제 저 때릴게요 아동폭력 자 가만히 있어요 됐다 요리야 이제 수영할 줄 알았지? 요리야 근데 수영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엄청 잘해 수상해 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수영 재밌었다 그치? 재밌었다 아빠랑 오니까 더 좋았지? 안녕 에이 이런 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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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이